오늘은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리싹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시켜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와 압력은 일정했겠죠 게이리싹은 그냥 실험하지 않았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수증기를 발생시켜 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수소는 2리터 산소는 1리터를 사용을 했더니 수증기가 2리터가 발생이 되었고 남는 기체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반응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두 번째 실험에서 수소는 그대로 2리터 산소는 2배로 해서 2리터를 가지고 합성을 시켰더니 당연히 산소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수증기도 2배가 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2리터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때 남는 기체는 산소가 1리터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 수소는 4리터로 첫 번째 실험에 2배로 했고 산소는 1리터로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부피를 썼습니다 이랬는데 수증기 부피가 2리터가 생겼습니다 그때 남는 기체는 수소가 2리터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에서 모두 다 다른 부피를 사용했는데 생성물의 부피는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부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게이리삭이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라는 기체를 만들어낼 때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비율은 2 대 1 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실험을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죠? 1번 실험을 보면 되겠죠? 1번 실험에서 남는 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소와 산소가 모두 반응했다는 소리가 되겠고 남은 기체에 들었겠죠? 자 그래서 결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이리삭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되겠죠? 게이리삭이 이 하나만 실험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해봅니다 반응물은 누구랑 누구죠? 질소와 수소죠 생성물은 암모니아죠 우리 화학 반응시 한번 써볼까요? 질소는 N2고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죠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화학 반응시 끝난 게 아니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반응물 N2와 H2를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주는데 반응물의 질소가 2이기 때문에 생성물에도 질소가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체에 2로 곱해주면 2NH3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생성물의 수소가 6개가 되기 때문에 반응물의 수소도 6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H2에 3을 곱해주면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완성을 했는데요 게이리삭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가지고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그 전 실험과 같이 부피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1대 3대 2의 부피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똑같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똑같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만나 수증기를 생성하는 첫 번째 실험에서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2H2 플러스 O2가 2H2O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가 부피비가 몇이 나왔었죠? 2대 1대 2였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 2대 1대 2와 똑같죠? 자 이렇게 게이리삭이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중간에 고체라든지 액체가 섞여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되는데 그때 기체의 부피비는 곧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리삭은 1808년에 기체반응의 법칙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기체반응의 법칙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왜 이런 조건이 붙을까요? 자 온도는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서로 다른 기체들의 부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온도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왜 일정해야 될까요? 보이레베프 측이죠 부피가 기체의 압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또 압력이 변하게 되면은 기체 사이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수비가 성립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정수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입니다 자 이렇게 게이리석이 발표한 기체반응의 법칙을 보고 아보가두로라는 과학자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소와 산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왜 정수비가 성립할까요? 여기서 정수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개수가 같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만나서 수증기 2를 발생시킬 때 수소 원자는 2N계, 산소 원자는 N계, 수증기 원자가 2N계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수소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났을 때 수증기가 2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수소는 2개이기 때문에 2개로 쪼개지면 됩니다 그런데 산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세트로 맞추기 위해서는 산소를 반으로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나요? 안 맞나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돌턴의 원자살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산소는 그 자체로 산소 원자는 가장 작은 건데 그걸 더 쪼갤 수가 없는데 2대1대2의 반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산소를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다론 생각합니다 기체는 원자 한 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두 개 또는 더 많은 원자가 결합한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분자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보가다로가 이런 예측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아보가다로가 2대1대2의 부피비를 재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2대2의 부피비를 재현을 해냈습니다 2대2의 부피비를 재현을 해봅니다 2대2의 부피비를 재현을 해냈습니다 수소가 2개의 원자로 분자가 되고 산소가 2개의 원자로 분자가 된다면 수증기에서는 이렇게 2대 1대 2의 비율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한 분자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한 분자 이렇게 두 분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보가도로는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는 상관없다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어야지 게이리사게 기체의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자신의 아보가도로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보가도로의 가설은 설명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보가도로는 자기의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아보가도로 사망 후에 그의 제자인 칸니차로 등이 꾸준한 노력으로 아보가도로의 가설을 법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보가도로는 죽었지만 그 가설이 사후의 법칙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도로의 가설이 아보가도로의 법칙이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업적을 기려서 아보가도로스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개념은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도로의 법칙을 한번 정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가스의 주성분 메테인 25리터가 완전히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이사탄소의 기체는 몇 리터일까?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죠? 당연히 화학 반응식을 써봐야겠죠 왜냐? 화학 반응식을 쓰면 배수비가 부피비기 때문에 여기서 메테인이 연소되었기 때문에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들어내겠죠 이 반응도 그 전에 화학 반응식 쓸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메테인은 CH4,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수증기는 H2O 반응물과 생산물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반응물끼리 플러스, 생산물끼리 플러스 해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보니까 1, 2, 1, 2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화학 반응식에서 다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반응물, 메테인도 가스, 산소도 기체, 이산화탄소도 기체, 수증기도 기체죠 반응물과 생산물이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겠죠 이 문제가 더 꼼꼼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가정하에서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몇이 될까요? 부피비는 개수비이기 때문에 1대 2대 1대 2가 되겠죠 메테인이 25리터가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리터 필요할까요? 2배인 50리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물 둘이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생산물,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가 발생할까요? 25리터가 발생하고 수증기는 50리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몇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5리터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달라요 골라 빨리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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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요? 잘라요? 잘 골라요 다 틀어먹어봐 어때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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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을 지켰어요 연락드려요? 가드려봐, 가드려봐 안녕하세요 아, 뭐야? 뭐예요, 이거? 봐봐 세 개 뭐예요? 세 개 세 개 여기는 두 개 하나만, 하나 세 개 다 세 개 다 하나 하나만, 하나 됐어 이제 에어 트리개 닦아 트리개 닦아 티게 됮으 mind 오늘 수업 끝